안녕하세요 캐나다 경제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28번째 토픽은 토론토 렌트비 10년 내 최단기 급등했다는 소식입니다. 2020년 1월 15일자 토론토 스타 내용이고요. 토론토의 렌트값이 가장 빠른 속도로 2019년에 급등했다는 소식입니다. 렌트 주택의 수가 급등한 것이 토론토 지역 공실률을 올리는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수요가 공급을 계속 앞서면서 10년 내 가장 빠른 렌트비 상승을 보였다고 합니다. 투베드룸 아파트 비용이 2019년 연간 육 점 일 프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캐너디언 몰기지 앤 하루딩 코어퍼레이션 보고서 내용입니다. 토론토 지역 아파트 평균 렌트비는 작년 육 점 팔 프로 올라 천 사백 오십 이 달러였습니다. 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간 렌트비 인상률인 약 2% 에서 3% 와 비교됩니다. 신규 렌트 주택 수 증가는 렌트비를 올리는데 기여했습니다. 신규 아파트가 그 주택에 비해 렌트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신규 렌트 물량을 추가하는 것은 시장의 변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물량이 충분히 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사가 줄어들었고 아파트 거래 회전율이 2018년에 11.2% 에서 지난해 9.5% 로 떨어졌습니다. 평균 공실 렌트 전환율이 약 25%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GTA 공실률은 2018년 1.2% 대비 지난해 1.5% 로 상승했습니다. 토론토 공실률은 1.1% 에서 1.5% 로 올랐습니다. 하우턴 지역 또한 1.5% 에서 1.9% 로 올랐습니다. 약 3% 의 공실률은 건강한 공실률 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약간의 증가는 집을 구하는 신규 유입자들과 빠른 성장과 고임금의 25세에서 44세 그룹이 렌트를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렌트와 낮은 공실 시나리오는 약 7만의 연간 신규 거주자를 유입시키는 것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부산물이었다 라고 토론토 시장이 말했습니다. 콘도와 렌트 모두 많은 공급이 진행되고 있으나 진정한 키가 되는 것은 경제적인 렌트가 얼마나 많이 준비되느냐 입니다. 공급 라인에 과거보다 훨씬 많은 약 8000개의 경제적인 유닛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내년에 가능한 일찍 이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있고 2022년, 2023년에는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3베드룸을 찾는 가족들은 배첼러스트의 2.1%의 공실률과 비교할 때 1.1%의 공실률로 가장 타이트한 상황을 보입니다. 목적형 스튜디오 아파트는 평균 월 1138달러에 임대됩니다. 1베드룸은 1.7%의 공실률에 평균 1,356달러이며 2베드룸 아파트는 1.4%의 공실률에 1,547달러에 임대되었습니다. 콘도 렌트 조건은 2018년 겨우 0.7% 지난해 0.8%의 공실률로 훨씬 터프합니다. 이는 거의 2배의 임대료 상승을 보았으며 연 평균 13% 이상의 증가에 해당합니다. 렌트 아파트 수는 6월 30일에 끝나는 12개월 이상의 3,435개의 유닛과 비교하면 지난해 6% 올랐습니다. 콘도는 단지 3% 올랐으나 2만 2,124개의 유닛을 차지했습니다. 콘도 아파트 완공은 지난해 3% 아래였지만 임대 콘도 보유량은 지난해 3% 대비 6% 증가했습니다. 공급 증가는 신규 유닛과 이전의 주인 거주 콘도의 임대 전환 물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낮은 공실률과 높은 렌트비는 신규 콘도 주인들에게 장기 투자와 미래 가격 평가에 대한 기대로 인해 자신의 프로퍼티를 내놓게 했습니다. 33.5%의 GTA 콘도는 지난해 임대로 사용되었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시려면 상기 아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